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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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각오를 들어볼까요? 네 결승전에서 드디어 반짝이를 입었습니다 다소 어색한데 네 적응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여기 보이스 트롯이라는 글짜가 나오길래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이스 트롯을 통해서 네가 도대체 얻고 싶은 게 뭐니 음악으로 코미디를 하지만 마음만큼은 진정성 있고 가벼운 마음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께 꼭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정말 운도 좋고 가진 것에 비해서 좋게 봐주셔서 결승전이라는 무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진정성이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사랑에선 정이 들면 안되나요 정이 들면 안되나요 주고 싶은 사람도 받고 싶은 가정도 우리들은 안되나요 정이 들면 안되나요 정이 들면 안되나요 정이 들면 안되나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맺지 못한다는 걸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돌아설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